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. 우유.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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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다닐 편의점에 넣어 줍니다 물에 젓가락을 잘 닦아줍니다 물을 넣고 물에 넣어줍니다 물이 넣어줍니다 물에 넣어줍니다 물에 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찐빵만두입니다 오늘은 킹타이거 새우장 먹어볼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정말 엄청 커요 먹어볼게요 먼저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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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 아 노른자장 와, 진짜 맛있어요 은근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아아아아악 육수는 도둑으로 먹어서 먹기 좋고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죠 새우는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 새우는 파김치에 좀 더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새우는 소스에 찍는 거 같아요 잘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느라 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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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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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꼭 인정합니다. 너무 좋아요. 꼭 음료제에 먹을게요! 치킨이 너무 너무 좋아요. 치킨이 너무 크죠? 치킨이 너무 좋아요. 치킨이 너무 좋네요. 너무 맛있어 찹쌀가루 와 마요네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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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